서민세역의 박세완 배웁니다 아 오늘 정말 멋져요 세완씨 네 자 세완씨 먼저 왼쪽 끝부터 만나볼까요 정면 아래 오른쪽 원샷 원킬 정정화 아 본인 목소리죠 예 좋은데요 자 그만큼 맞춰서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한번 가봅니다 자 카리스마 갑니다 좋아요 바로 바뀌지 않습니까 정말 팔색조 매력의 박세완 배웁니다 정면 아래쪽 자 강매강이 강력반의 실질적인 지중골로 알고 있어요 자 오른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박세완씨 잠시만 모실게요 조심해서 가세요 네 가세요 자 이제 개인 촬영 마지막 촬영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